그리고 또 저희가 게임을 못합니다 게임을 잘하려면 일단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아 그쵸 아니 근데 시간 투자가 제가 봤을 땐 아닌 거 같아요 시간...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자! 자, 2024 스키즈 이대로 괜찮은가요? 오신 여러분 반영합니다 진짜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스키즈 이대로 괜찮습니까? 2024년 새해가 밝은 지 꽤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스키즈가 이대로 괜찮은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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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빈 씨 여기 가장 멋있는 멤버가 주도하여 진행이라 돼 있는데 오늘 좀 아니신 거 같거든요? 아 우리 오늘 가장 멋있는 우리 릭스쿤? 릭스쿤! 슈퍼샷 하지 마라 슈퍼샷 하지 마라 여기 앞에 종이 보이시죠? 네 2024 버전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소개말 같은 거와 함께 자기소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를 담긴 이 종이가 좀 작긴 한데 그게 내 이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어디다 놓는 거야 이거? 자 우리 리노부터 소개해 주세요 어... 리노입니다 자 2024 시즌의 리노였습니다 자 방찬 예 안녕하세요 크리스 뱅입니다 크리스 뱅입니다 황현진입니다 아 멋있네요 멋있네요 자 용복이 행보기 행보기예요? 릭스 씨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돼요 스타릭 스타릭 행보기 이대로 괜찮은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24 용복 이대로 괜찮은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냥 정적이 있다 아 괜찮다 용복 씨 왜 행보기예요? 그냥 뭔가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오 재밌어요 방금 날아간다고도 재밌었잖아요 방금 그러면 된 거예요 아주 좋았어요 저는 이런 느낌인지 모르고 정말 저를 소개했습니다 쥬떼 보이는 계속된다 또 쥬떼요? 2024 년도 쥬떼요? 이대로 괜찮아 정말로? 쥬떼 보이는 괜찮은가? 아니? 쥬떼 보이는 계속된다입니다 괜찮은가? 괜찮은가? 아 뭐 그냥 말 그대로 아이엔입니다 아 아이엔인데 난 라이엔인데? 2024에도 난 라이엔인데? 저는 올해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승민입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라고 한 거예요 스퀴즈 예는가? 미대로는 괜찮은가? 자 마지막 아 자 개똥이 한 분이 대리 출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 네 네 우리 한이가 건강상의 문제로 탈자 탈자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어느덧 7년차라고 합니다 7년차 7년차를 맞았으니까 저희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화 그리고 위협 SWOT SWOT Q. 보통 마케팅의 언어로 쓰이죠? W. Weakness SWOT 그 SWOT 아닌 거 같아 S. Strength W. Weakness O. Opportunity T는 넌 T야? T야 장빈이 형 위협이 어떤가요? 위협은 약간 위협을 느꼈어 위협이 좀 약간 던저러 하다? 기회에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 나 위협을 느꼈어 아 석이는 E&C로 하시죠 E&A가 또 글씨가 너무 이쁘거든요 저는 약점에 바로 하나 줬겠습니다 오 약점이요 키 하나 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반키를 잃어버리거든요 호텔에 가면은 그렇죠 반키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약점을 또 현진이가 키라고 해준 거 같은데 그 키 맞죠? 맞아요 네 그 키예요 여러분들 반키 잘 챙기세요 약점 저도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스퀴즈 유행의 느림 항상 뒷북칩니다 저희 아 이거 정말 큰 약점이에요 스컬 야 스컬도 몇 년 전에 유행했더라? 뒷북키즈 그리고 또 저희가 게임을 못합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1등 공친이 있긴 하죠 네 있죠 있죠 노란머리 눈빛이 왜 저쪽으로 지금 알아보시는 거죠? 창미도 롤 폼 다 주어가지고 철권 폼도 다 주었고 맞아요 게임은 못 하더라 아 뭐 게임 뭐 그럼 가볍게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우리 우리 약점 3개성을 통한 강점이랑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자꾸 약점만 보이죠? 저희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강점을 좀 말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아 내가 얘기할게 야 우리가 우리가 너 자신을 네가 알아야지 자신 없냐? 이게 강점 퍼포먼스 우리의 강점이라고 하면 또 이거 빼줄 수 없죠 스테이죠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장점이 많은 그룹이었네요 아 꽤 있네요 네 구기종목 정말 못하죠 그래도 절반은 괜찮게 해요 절반에 승민 씨 포함인가요? 아니요 장빈 씨 포함인가요? 아 전 포함이죠 하하하하 구기종목을 잘했는데 수염은 못해요 그렇지 수염을 이렇게 기회에다가 장빈의 수염 가능성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군디조명 기회에다가 창빈 복근 써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주 좋구나 왜 우린 2년 동안 그걸 아직 못 봤단 말이야 아 최다 밈 보유 강점 근데 약점에다가 또 똑같이 써 스팸 그거를 하하하하하하 아 이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왔다 약점이 많이 없네 그래도 약점 생각보다 많이 없네 위협에 많을 뿐 그럼 우리 한 번 강점에 적었잖아요 또 강점을 어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강점에 또 가장 보이는 거 귀여움 귀여움 우리 용복이가 한 번 귀여움을 어필을 한 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보면 돼요? 여기 보고 해주세요 용복씨 용복아 촬영 시작 전에 너를 담당하고 있는 카메라부터 체크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어디 계시... 아 네 안녕하세요 강점을 쓸까? 상빈 카메라 체크 이런 거 당연하지 난 여기 보이거든 아 윙크하는 거 봐 어떡하지 야 그럼 기회 아니냐 기회 약점일 수도 위험일 수도 스키즈의 강점 어필 귀여움 용복이가 한 번 어필해주세요 3 2 1 귀여워 잘 먹는구나 진기명기 아닌가요? 미안해 내가 어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아니야 어필 됐어요 건치였습니다 건치인 게 중국 강점에 건치 최다 밈 보유 최다 밈 보유 사실 이게 또 투표가 있었대요 아 진짜? 작년 한 해 가장 뜨거웠던 밈 뜨거웠던 밈 보이지 않던 삼두가 이젠 보이고 참 재밌네요 일단 강점의 어필은 끝났습니다 약점과 위협은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2024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 논의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저거 키 어떻게 보완해요? 키는 안 잃어버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호텔방 키 아뇨 아뇨 그냥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너무 작은 게 약점입니다 맞아요 솔직하게 팩트폭력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대책 논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에서 우유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지금 내에서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키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점에 적은 거 아닐까? 아니 키가 중요하지 않다는 마인드를 마인드 스트레칭입니다 마인드가 너무 중요합니다 키를 기회로 갖고 와 아 그래? 아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그렇다면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키를 저희가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키는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나이를 들으면서 아 그렇죠 목을 피고 거북목을 좀 조심하시고 항상 바른 자세로 키를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네 다음 약점 아 유행의 느림 이거의 가장 주 범위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 느리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나마 릭스가 좀 트렌디하죠 네 트렌디하죠 틱톡 마스터 개인적으로는 승민씨가 뭐요? 승민씨가 좀 느린 유행을 맞아요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끄는 경향이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무야우도 아직도 합니다 안 해요 무야우 안 한 줄 알고 아 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니까 그때 킹덤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무야우 거의 한 2년 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2년 동안 맞아요 정말 오래 갔어요 그러면 용복씨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책 같은 게 있으세요? 방법이 있을까요? 인스타 릴스나 아니면 틱톡이나 뭐 인터넷을 많이 구경을 하고 이거지에 챙겨보면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이거지에 그래서 무야우 같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쇼츠에 중독된 인간 같은 형 당신 도파민 중독이야 요즘 우리 팀 내에서 가장 유행하는 뭐 유행어가 있나요? 스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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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것도 정말 유행이 지났죠 엄청나게 지났지 엄청나게 지났지 입에 지금 너무 짝 달라붙어요 많이 많이 쓰긴 해 그리고 그 다음 약점 게임을 못 합니다 이거는 근데 발전 가능성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게임을 잘 하려면 일단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아 그쵸 아니 근데 시간 투자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제가 그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긴 해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아 친구 친구는 누군데요? 제 친구 중에 그 지금 이름 긴 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아 근데 이것도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명 빼고는 이렇게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 그쵸 기회로 바꿔줘 기회네 게임을 아직 잘 모른 거 아 그래 그래도 또 오프라인 게임도 있죠 예를 들면 예능에서 하는 작권에서 하는 그런 게임들에 있어서 우리가 못 한다는 말이 정말 많아요 스테이가 아 스크즈 게임 진짜 못 한다 내가 다 이기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우리가 승부욕이 없습니다 승부욕이 그러면 이제 어떤 게임을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골라봅시다 가위바위보 정도? 아네e 지은 거 가위바위보 어? 잘한다 아네e 지은 거 가위바위보 오오오오오오 아네매 пр selective wished anda 가위바위보 으으흠 우오오오오오오오오 묵진바..묵진바 잘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네e 지은거 가위바위보 뭉¥¥¥¥2 흑¥¥¥¥0 아 그럼 어떤 게임을 하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까? 뭐 없을까요? 어 먹조동 뭘 고기를 oficial 아니 또 물고기 모 texts 조각이 세 종류를 아 뭔지 알아 수도 알죠 사자, 개, 김승민 이런 거 배경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어목조동, 어목조동, 창빈 조! 시조, 세, 니노동! 사자, 아이엔, 조! 뭐 있지? 이런 식으로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사실 승부욕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실력이 없습니다. 네, 승부욕? 조 이스퍼. 승부욕이! 오케이, 레츠 고! 조 이스퍼, 아냐! 어목조, 준 zero 도동! 현진 조! 시조 세, 리노동! 사자, 승민 어! 광어! 광어! 광어. 그게 뭐냐고! 광어 장빈동 코뿔소 아니 그거 늦었잖아요 코뿔소지 코뿔소가 뭐야? 살리고 살리고 이엔동 코끼리 당찬태 조였나 조였나 조 조 조 한 턴을 못 들었어요 극복하려다가 오히려 더 약점을 보이는 느낌이라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 가는 말 바니치치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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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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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잖아요 아아 지금 하는 거였어? 형만 보여주는 거 아니었어 아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 가는 말 옴躭 이 약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주범은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게임은 진짜 못해 이해니가 다시 있는 게임 한번 해보자 저 난 3,6,9 잘합니다 그걸 진짜 못하면 2,4,5 그럼 2,4,5로 해볼까요 2,2,4,5,2,4,5 여기서부터 갈게요 3,4 스컬 오케이 각자 잘하는 종목이 다른 걸로 예스 약점 집중력 쓰세요 약점의 집중력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게임은 그냥 망한 걸로 하고 진짜 못하는 걸로 합시다 다 구기종목 근데 저는 구기종목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야구 보셨잖아요 그때 아 맞아요 던지는데 그리고 제가 차는 것도 은근히 좀 합니다 아 근데 뉴노 형은 피구 잘하겠네요 아 피구요? 네 야구에 공도 잘 던지시고 축구할 때 고기판에도 피하시고 좋네 피구를 잘하시겠네요 피구 한번 해보시죠 저 피구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우리 나중에 피구 한번 해보시죠 우리 피구 그것도 하자 그 지켜주는 거 아 피구 너무 설레 야 아 나 진짜 갑자기 새록새록 떠오르네 나를 지켜줬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뒤에 숨어서 제가 그때 조그맣거든요 뒤에 숨어서 제가 그때 조그맣거든요 네 이제 정말 저희가 이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겪는 끔찍한 상황들을 이렇게 AB로 이렇게 보기가 주어질 텐데 네 이제 저희가 거기서 더 끔찍한 상황을 저희끼리 다수결로 의견을 정해서 고르면 마지막에 1등이 정해지겠죠 자 그럼 바로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작! 고고고! 고! 고! Top Star 오랜 만에 아니 근데 왜 저게 제 이게 날 행사 무대에서 바지 찢어진 줄 모르고 병렬하게 무대 하게 아니 뒤에 휴지 걸려있는 거 같아 킹받네 야 저 화장실에서 볼 일이 근데 또 볼 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 어떻게 해? 어떤 종류의 볼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럼 딱 지금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딱 그거야 근데 지금 무대를 올라가기에는 올라가서 나올 것 같고 무대 시작 한 3, 4분 전 근데 이제 팬티 색깔도 우리가 정해보면 돼 예를 들어 막 여기 크리스마스날 좀 특별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막 뒤에는 초록색, 앞에는 빨간색 막 이런 색의 팬티를 입었어 아니 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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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호피 아니 형광 형광 어떤 팬티인지가 중요해 그 우리가 자주 입는 거 딱 달라붙는 거? 근데 약간 그 뭐야 좀 뭐가 더 최악일 것 같은지 나는 차라리 근데 난 두 번째 게 나와 아 나도 흰 게가 될 수 있으니까 난 두 번째 난 이 두 번째가 나온 거 같아 나도 두 번째가 나와 아 근데 나는 바지가 한번 터져봤잖아 터져봤잖아 나도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 시원해 내가 창피한 것만 좀 감수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았던 거 같아 저 롤라팔루저때 저도 롤라팔루저때 전자는 전자는 이 외부에 공개가 되냐 공개가 되고 이거는 그냥 내가 힘든 거고 전 제가 힘들래요 삼각 팬티 입으면 어떡해 next 2번 봐봐 2번이 내가 저것도 경험이 있어 경험이 왔네요 우리 콘서트 엔딩 때인데 죽을 거 같은 거야 내가 여기서 뛰었다가 내가 가겠다 싶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무대에서 그러잖아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창백해지고 말이 없어지고 하다가 만약에 나와봐 사고다 그것도 사고네 첫 번째가 끔찍하다는 사람 손 아 그래도 난 더 끔찍하다 다수결로 첫 번째가 오케이 첫 번째 다음 상황입니다 라웬 무대에서 멋지게 엔딩 포즈 중인데 입에 나방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이 사진은 좀 죄송해요 하고 정준이 거절했는데 아니 저희 사진이 현진이 형이랑 나랑 이거 한 번 입지 않았나? 우리 그런 적이 그때 외국이었어 외국인이 부탁했어 저는 사진 말고 그런 적 있어요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하려고 사인을 하잖아요 아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종이 달라고 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그거 진짜 웃겨 근데 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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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하고 이쪽 사인했는데 그것도 정말 뻘쭘했거든요 하하하하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방이 너무 싫습니다 가루 가루 혓바닥이 그치 저거 잠깐 창피하고 말면 되는데 나방은 저거는 그냥 균 덩어리 아휴 자 그럼 투표해볼까요? 네 자 1번 1번 손 끔찍하다 끔찍해 1번이 더 끔찍하다 다수결로 1번이 결정됐습니다 솔직해요 다음 상황입니다 무대 중 엄청난 팬서비스를 했는데 사실은 동명이인의 다른 아이돌 팬이었을 때 두 번째 아 뭔지 알죠 오랜만에 큰맘 먹고 멤버 생일 축하 글을 길게 올렸는데 그날이 생일 아닐 때 아 저 첫 번째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양정인이잖아요 양정인 글인 줄 알았는데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팬분이어서 되게 민망했던 기억이 와 저거 진짜 저거 진짜 민망해요 진짜로 근데 장씨한테 반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플로팅을 할 수도 있어요 어 뭐야 왜 나한테 인사해 귀여웡 저도 이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창빈과 창민을 헷갈렸습니다 창빈과 창민을 헷갈려서 가서 제 시그니처 포즈를 했었습니다 뭔데요? 되게 위협을 느꼈겠네요 모르는 사람 냅다 이러니까 난 죽었어 약간 이 표현 아니에요 이거 되게 뻘쭘합니다 저는 두 번째 거 타격이 없어요 딱히 타격이 없어요 진짜 그런 적 없어요 아니 그냥 라고 할 뻔 이렇게 하면 되죠 라고 NNC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현진이가 제가 한 번 잘못 보냈었는데 그때 어떤 상황에서 잘못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헷갈릴 상황이었어요 전혀 그럴 상황 아니에요 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축하한다고 생일을 보냈는데 그날 생일이 아니었던 거지 야 맞아 생일 축하 애기 이래가지고 아 오늘 아닙니다 아 제가 2월 20일 아니면 3월 19일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전날이었거든요 전날 전날 그걸 헷갈릴만 하죠 사실 그쵸 전 차라리 1번 저도 1번이요 저도 1번이요 아 저 뻘쭘하고 힘이 쫙 빠져요 저도 뭐야 편한 사법 착장 체험이라고 해서 11점 해명이 괜찮은데 아 2번 와 이거 2번 나는 2번 아 아 2번 진짜 최악이야 진짜로 아 1번은 그냥 해명할 수가 있잖아 편한 착장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2번을 피하려고 서로 서로 그거 되게 잘하는 거 같아 막 어 너 뭐 있어 아니면 막 아 서로 서로 체크를 잘 해주는 거 같아요 아 영통 펜사는 괜찮아 이게 이게 어느 정도 가려질 수도 있어 그 카메라 때문에 대면 펜사에서 순댓국이나 이런 거 먹으면 들깨가루면 또 깍두기에 또 고춧가루면 아 전 2번이에요 2번 2번 너무 끔찍해 만약에 팬이 그날 오늘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거 나중에 신경 쓰여가지고 또 아 그거 때문에 물어봤나? 막 이러고 있을 거 같은 거야 아 그런 게 있죠 그치 그러면 2번 2번 라이브 방송 후 방송이 꺼진 줄 알고 새 앨범에 대한 회의를 시작함 와 음악 방송 전 출연자 엔딩 무대에서 내 차례 음이 탈락이 처음은 음이 탈락을 알 수 있지 근데 저는 첫 번째 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거 진짜 위기야 아 전 출연자 엔딩 무대에서 아 저것도 의외로 좀 그럴 거 같은데 아니 어차피 새 앨범은 나올 거잖아요 난 2번 난 2번 할게요 왜냐면 이게 전출이면 다른 아티스트분들 다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다 같이 부르는 그런 다 같이 하는 그런 무대인데 이게 각각 한 명 파트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딱 내 파트인데 거기서 이미 밑에 났다 난 근데 다른 아티스트분이 이렇게 딱 전출해서 음이 탈락 딱 아이고 아 근데 나는 난 첫 번째야 난 그래도 나도 첫 번째 다음 앨범에 있어서 또 그런 스포가 되고 이런 게 뭔가 그 기대감에 맞아 충족을 그 기대감이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궁금증을 유발하고 싶은데 아 어렵다 아니 저거 보면 몇 월 며칠 컴백일잖아 이렇게 써있잖아 우리가 딱 그 한마디 해봐 와 무섭죠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진짜 회사 전체 위기니까 그쵸 1번 2번 중에 다수결 1번 1번이 끔찍함 나도 1번 갈래 아 그래도 1번인가요? 아 1번이 다수결이네요 오케이 1번 만장해도 치 스테이와 영통패사 중에 스테이의 직장 상사가 들이닥쳐서 스테이를 매우 혼내기 시작할 때 오호 흥미로운데? 수상자 호명하는데 스까지 듣고 무대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 아닐 때 슈퍼주니어 수녀시대 이러면 좀 민망하죠 어? 아 참 많이 민망하네 아 미안 아 근데 첫 번째도 약간 좀 난감할 것 같긴 해 나 근데 흥미로워가지고 계속 듣고 있을 것 같아 왜 귀여울 것 같은데? 아 뭐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아 저기요 잠시만요 얘기 중이잖아요 조용히 이러고 봐야지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 괜찮아 인생 다 그런 거야 아 난 두 번째가 더 별로다 난 둘 다 귀여움 두 번째는 그냥 귀엽지 않아? 첫 번째는 진짜 아니 왜냐면 수상자 호명하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해봐 모든 사람 다 있어가지고 보고 있잖아 팬 분들도 많고 아 이거 두 번째를 한 번 즉 해서 딱 일어나는 하고 이렇게 그 뻘쭘한 그 아니지 왜냐면 어차피 부르면 우리 다 일어나긴 해 그래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 돼 다 일어나서 옷 한 번 정리하고 다시 앉아 자연스럽네 아 아 그래 뭐 두 번째는 뭐 우리 아니야 난 두 번째가 더 더 끔찍한 것 같긴 해 왜냐면 당연히 상 받을 줄 알고 올라가려고 하네 약간 이익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대처를 하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범위의 크기로 봤을 때 저는 2번 왜냐면 이건 그냥 스테이랑 나 이렇게 둘인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2번이요 저도 2번이요 저도 2번이요 저도 2번 시상식에서 큰 상 받은 우상 소감에서 시상식 이름 잘못 아 근데 진짜 그럴 가능성이 커 이게 시상식이 많잖아 그래서 헷갈리니까 공항 방송국에서 우리 차인 줄 알고 탔는데 친분 없는 대 선배님 차일 때 오마이갓 둘 다 싫은데? 아 이건 둘 다 끔찍하다 난 시상식이 좀 더 클 거 같아 1번 1번 난 1번이 좀 더 클 거 같아 1번이지 2번은 타도 내리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상황이 만약에 밖에 기자분들이나 팬분들이 되게 많아서 으악 하고 탔어 차를 근데 뒷자리에 선배님이 계신 거야 신분 동분들 아 근데 나는 두 번째는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친해지는 거지 나 근데 첫 번째는 너무 끔찍해서 상상하기가 싫다 상상이 안 돼 나 진짜 식은땀 날 것 같아 이거는 저희가 그다음 시장식에 출연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이건 무조건 첫 번째야 공항에서 엄청난 인파 속에 나만 두고 차가 출발했을 때 애착 스키지기를 뒤에서 와락끼어놨는데 모르는 아저씨일 때 나 두 번째 거 너무 끔찍한데 나 두 번째 거 너무 싫어 야 저거 진짜 싫어 나는 초등학생 때인가? 아빠랑 이제 모를탄을 갔는데 근데 아빠인 줄 알고 와락끼어놨는데 모르는 아저씨인 거야 근데 그거는 애기 때라서 귀엽게 보이긴 하겠다 근데 우리 막 스키지기 찾아가듯이 오이 하면서 이렇게 끼어놨봐 저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되게 저런 적 많아요 멤버인 줄 알고 멤버인 줄 알고 엉덩이를 때렸는데 다른... 다행히 아는 지인이었던 엉덩이... 야 진짜 다행이다 근데 공항에 놔버리고 차가 출발하면 어떻게 해야 돼? 택시 불러야지 뭐 아 난 저게 더 싫어 하긴 두 번째 거 그냥 지나가면 돼 그냥 아유 뭐 자기 전에 한번 이불킥 한번 하고 난 2번 어 난 1번 왜 난 1번 다 1번인가요? 난 1번 고춧가루가 지름이 3cm예요 앞으로 곤충식품이 좀 이제 보편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왕! 스키지기와 저희에 대한 콩러 2시간 동안 못 먹었다고?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폭신이는 조금 아쉬웠어요 나 손도 들어봤는 대로 accuse 깜짝 공항 NUMBER sociedade Itís 월 THE LOW WE THE